메뚜기는 메뚜기목 메뚜기암옥에 속하는 곤충의 총칭 또는 보편적으로 벼메뚜기 한 종만을 부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몸이 중형이거나 대형 곤충류이다. 뒷다리는 뛰는데 알맞게 발달하였으며 청각기나 바름기를 가진 종이 많다. 주로 풀이 무성한 곳이나 논, 밭 등에서 벼나 콩 따위 잎을 갉아먹으며 천적은 거미, 사마귀, 떼까치, 개구리, 여치같은 포식성 동물과 메뚜기에 기생하여 죽이는 메뚜기 병원균, 곰팡이 등이 있다. 서남아시아나 중국 등의 지역에서는 농업에 큰 해를 끼치는 해충으로서 이들의 피해는 고대부터 기록됐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구약성서의 출애국기에는 메뚜기의 습격을 야외의 심판으로 묘사할 정도이다. 지금도 예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은 메뚜기로 인해 큰 농업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방제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민폐가 발생하고 있다. 한 무리가 천억 마리까지도 되는 사막 메뚜기들은 하루 자기 몸무게 분량의 두 배나 되는 작물을 먹어치우는 식욕을 지녔으며 1톤의 메뚜기 떼가 하루에 사람 2,500명분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한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펄버개 소설 대지에서도 풀무치에 의한 피해가 묘사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신라시대, 조선시대의 메뚜기, 황충 또는 비왕, 위습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4년 8월 31일에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풀무치가 대발생하여 20헥타르에 달하는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풀무치 때는 2일 만에 방제에 성공하였다. 메뚜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먹을거리가 되었다. 여러 국가에서 메뚜기는 고단백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 중에서 메뚜기만이 야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세례자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풀무치와 벼메뚜기를 식용으로 사용한다. 메뚜기목 다음은 2002년 생명의 나무 프로젝트에 제한된 개통 분류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